그 다음 띠 어떤 게 있어요? 세 번째로 다 집어줄 수 있는 건 뱀띠생들이에요. 초대박이다 이거보다는 올해 스물스물 들어오는 분이 많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슬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늪에서 나오는 수준이라고 하면 돼요. 자 뱀띠생들 중에 23살 신사생 본 뱀띠들. 이런 분들이 참 힘들었을 거야. 취업이 왜 안 되지? 나이도 어리고 공부는 했는데 왜 안 되지? 면접 보면 왜 떨어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는 생각지도 않아요. 떡하니 가서 붙고 면접 봐서 붙으면 이거 왜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어. 그 정도로 나 취업은 상당히 좋아. 그리고 만나는 인연들. 남녀지간의 이성간의 인연도 있지만 직장 상사 또한 나하고 맞는 직업 이거하고도 맞는 인연이라는 게 있어. 이 인연하고 맞아떨는 게 올해는 상당히 좋아요. 애정운도 누군가가 없었으면 올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나빠서 이 사람 만만 하면 안 돼. 이거보다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대시도 해보고 또한 대시가 들어오면 거부하지 않고 만나 보는 것도. 그것도 올해는 애정운도 상당히 좋게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35살 기사생 뱀띠들. 이분들은 올해 이사나 이동, 변동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생각 의외로 스카웃 제의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에서 그만둘까? 어쩔까? 했던 사람들은. 과감하게 옮겨도 나쁘게 타라는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회사가 싫어서 나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오는 게 더 많을 거란 얘기야. 왜 직장 상사 동료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출세해야 하는데 승진하는데 나만 승진을 못했어. 그만둬야 되나? 그래 한번 과감하게 옮겨도. 내가 갈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그래. 그래서 이동, 변동 이런 게 많이 움직일 시기예요. 이사 가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보다는. 물론 방향을 또 봐주고 가야겠지만 어딜 가도 상관은 없다. 방향만 조금만 틀어서 맞춰주면 이분들이 가도 또 잠도 푹 자고 또한 회사 나가고 가까워지고. 이런 게 좀 많이 생길 거다. 지금 그래요. 47살 정사생. 이분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올해 성주은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성주은이 잘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를 또 다른 채널에서 보면 되는데 이 성주은이라는 게 7살 성주가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이때는 진짜 어떠한 금전문에서 빵 터져져요. 그리고 또 재물, 또 문서. 특히 문서에서 이런 분들이 내가 무엇인가 집을 산다든지 또한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성주은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두 배, 세 배로 늘어나. 그래서 이때 못 잡으면 성주를 잘 받아 먹은 사람들은 3년가. 이게. 근데 못 받아 먹은 사람들은 나한테 이게 무슨 운이 있어? 성주운이 뭐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올해 47살 정사생 되시는 뱀띠분들은 아, 내가 성주운을 받았구나. 그랬으면 내가 운 맞이해서 운을 받아야 돼. 그런 거를 방법을 잘 모르면 인근에 가까운데.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 오시든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셔도 그 문서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상속이나 유산 이런 것도 성주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뜻밖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놓치지 않고 가야지 내 거가 되는 게 많아요. 성주는. 그러니까 잘 받아서 가시는 거. 뱀띠생들 힘들었던 거 조금 더 이제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도전할 적에는 과감하게 해도 괜찮아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